새차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차가 새차를 안한지 한 1년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지나면 아예 안지워질 것 같아서 이런 자국들을 좀 지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차를 하겠습니다 식물이 정해지다 식물이 저기쥬 생ле차를 안 한 것 같아요 식물이 안 한 것 같아요 식물이 잘 안 닿아는 거니 전공주년아 전공주시장 전공주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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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창 닦는거거든요.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. 걸레로 하니까 세워라 네워라. 힐은 굳이 안 닦으려는데 닦이네. 한번도 일을 안 닦았어요. 1년... 산지 거의 2년도 되었는데... 콩콩을 다 풀어야겠어요.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.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. 찢어.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. 이따가 잘 던져요. 멈춰서gon은 좌우올라. 발을 육지한 상태가 아니라... 물기를 닦아주셔야 됩니다. 세차장 옆에 염소가 있습니다. 닭도 있고, 저기 개도 있고, 여긴 염소. 세차장 옆에 염소가 있습니다. 유리 이 부분은 팍이 저희가 다 들어가서 잘못했는데요. 세차장 옆에 염소가 있습니다. 세차장 옆에 염소가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